안녕하세요 후가알입니다. 여기는 저 후구 바로입니다.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옆에 엄청나게 굳힌 건물들이 눈에 보이고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. 이게 뭐에요 엄청난 건물. 지금 밤이라서 잘 안보이는 것 같은데 진짜 30-40층짜리 빌딩들이 막 쭉쭉쭉 있어요. 호텔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건물이 장난 아니네요. 완전히 가난한 나라 맞는지 모르겠어요. 역시 사람들은 건물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. 그 국가의 우압. 이거 보여요 이거. 이거 봐. 이거 한 60층 되는 것 같아요. 진짜 60층 나오겠다. 엄청난 건물이네. 여러분은 우리 호텔 여기 있습니다. 트루프 호텔에요. 이따가 빨리 올라가세요. 내일 아침에 의리 또 많아요. 네. 8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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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시. 요약하는 호텔은 별로 안 좋은데인가 보네요. 약간 그런 멋진 큰 건물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. 좀 비싼 걸 가야죠. 싸구려 동남아 여행은 그런 데서 못 잡니다. 우와. 내렸어요? 네.